지금 시간 새벽 3시 40분 정도 되는데 일본 갈 거예요 일본을 가는데 이번엔 좀 많이 달라요 혼자 갑니다 혼자 왜 혼자 가냐 원래 같이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능이 부족해가지고 아무튼 수수료 50만 원 정도 물고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본의 아니게 혼자 가게 되었는데 걱정도 내고 많이 먹습니다 안 되겠지? 안 되겠지? 1분이 Lennox이 보자 2분이 더 goo 2분이 더 눈빛고 반갑습니다 4분이 더 걸리는 잠재옥 2분이 더 늦은 잠재옥 3분이 더 늦게 잠재옥 2분이 더 내려옥 오늘은 12님 신축 샤워 첫번째 도쿄 풍경. 지금 이 중 한 번에 왔어요. 지금 이곳은 한 번에 있는 곳에서 오는 곳을 도착했어요. 다시 한 번에 걸어보는 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. 진짜 많다잉! 저의 첫 도쿄 풍경입니다. 여기 약간 수원역 같은데? 뭐야 이거..? 아멘 제가 아쉽게 먹으러 왔어요 밖에서 다 먹으러 왔어요 밖에서 먹어보려고 해요 이 밖에서 asset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밖에서 뭐 없지? 막상한 과정 비닐을 위해서 마카롱은 마카롱 맞을래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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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는 여행을 가진 곳은 그곳은 다행히 가진 곳입니다 와 진짜 졸래요 덥습니다 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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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вай 오리지널 오리지널 와 다행이고 소시어주세요 외 Saya guys We get the tegen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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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